어... 어... 이것 좀 팔구요. 여기 무기점 있을텐데... 무기점이 어디로 가야지 있으더라? 여기였나? 아 여기는 먹을데고 자 잠깐만 음식 좀만 가져가... 아 나 음식 없잖아 지금? 음식이 남은게 없죠? 다 먹어가지고... 오! 황무좋물대 하나 있구나 구운 사막에도 있네 깨끗한 물 물이 없다 물 뭐지 믿나? 아 냉장고 이거 빨간색이네 못가지고 하는군요 깨끗한 물을 좀 구해야되긴 하는데 야 무기점 어디지? 어? 어? 어 잠깐만 무기점 어디였더라? 무기점이 여기에 있는데 2층에 아 여기다 여기다 오른쪽이군요 어 어... 얘 얘 도와주는건 되게 쉬웠던걸로 기억하는데 슬기제이트키 게이지탄은 좀 써야되고 20게이지탄은 필요없고 5.5 필요없고 필요없고 9mm탄 팔고 마이크로 퓨전셀 팔구요 미니에 필요없구요 어 어? 옥수수? 어 라이트 머신건 9mm 피스톨 팔고 5.56mm탄을 쓰는데 라이트 머신건이 아 아 일단 미니건을 쓰기 때문에 사실 라이트 머신건이 그렇게 끌리진 않는다? 버려 팔구요 쿵쿵은 쿵쿵이는 조금 한번도 안 써봤으니까 아 쓸만하더라구 오우 4초캐 돈벌어 딸 돈벌어 딸 돈벌어 야 역시 라이트 머신건 그게 돈좀 됩니다 할머님 어서오세요 리아이요 살짝 가보죠 밖에서 왠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기 때문에 그거네 야 확실히 야 이게 기어가는구나 진짜 저장 한번 하고 아 저장할 필요 없겠다 어 안나오네 자 일단 가보죠 자 일단 가보죠 멀리있다 깁스네 쓰레기장 옆에 있네? 뭐야 깁스네 쓰레기장에 있는건가 설마? 아니 이 할머니는 도대체 뭐까지 수집을 하는거지? 아 그건 아닌가? 잠깐만 근데 4천이라고 해도 돈을 좀더 더 모아야돼 저거 갑옷 고치는게 없잖아요? 무기 수리 키트는 있는데 갑옷 수리 키트는 없잖아? 갑옷 수리하는게 저거 잔존병 이 파워암어 수리하는 방법이 수리백한테 그 하는거 밖에 없잖아 그쵸 어? 어? 오오 뭔가 무워보인다 어 그래 이거 쓰자 방어력도 2올라 2 더 올라가고 아 그 데드머니가 아 메타라모 아 응급술이 맞다 그 방법도 있었지 아맞아 맞다 맞다 돈이 많이 있다.. 어 이게 뭐야 이게 뭐 거짓이같은 꼴을 하고 있지? 멘타스 모트카 술은 안가죽아 술로 화염방사기 거짓이도 만들 수 있지 않나? 그러고 보니까 예 헬멧이 없어요 헬멧은 딴 데 있다고 하던데 근데 나 기억이 안나 이 암허는 많이 구하러 다녀가서 잘 기억이 낫..낫는데 헬멧은 잘 기억이 안나요 멘타스 메디딕스 담배 아따 뭐가 되게 많아요 버터나잇 손가락? 손가락은 안썩었네? 몸은 다 썩었네? 희안하네 발..벌목용 전기통 야 무게가 오집이야 대박이다 아 근데 여기 뭐..뭐..이거..이거밖에 없는데? 은빛 봉우리광산 은빛 봉우리광산이.. 아 악마의 거시기 목구멍인가 거기서는 유니크..유니크 미니건이 있다고 했고 어저께 어저께 엘리즈, 우수의 피아노 전국의 전국라는 선택을 많이 받았죠. 미술한 영화력을 전해왔 수 있다면, 이것이 무음식으로 발전하여서, 그가 그들은 중국으로 발전하여서, 과거의 프로토티로 분야를 내는 곳에, 서엘라 액션을 조립할 수 있는 것 같다. 저에게는 동일한 동일한 놈 중이야. 네, 이리와는. 어, 더 나아. 과거의 시장은 사전자. 이 시장의 스토리스에 있는 공간을 담당하는 곳에, 진심하고 나의 사람이 너무 좋다고 말했죠. 어... 야 이게 좋은데? 헬리오스 1 헬리오스 1 야 그러려면은 폭발탄을 좀 많이 가져가야되는데 펄스건 펄스건 펄스건은 파워하모 애들한테만 좋은거니까 거리 측정기 거리 측정기 가죠 아 선물까기 아아 거기 뭐 형제들이 운영하는 거긴가보다 아, 거긴가 보네. 형제들이 원하는 그, 그, 그 있잖아요. 너 임마 뭐 관심 있는 그 무기가 있나 이러면서 막 이상한데 빡 열어가지고 겁나게 좋은 총도 막 보여주고 사실은 별로 좋을 건 없었지만 더 이상 얻을 만한 뭐, 뭐는 없, 없네요 여기. 가자. 야, 일단 거기 가기 전에 우리, 우리, 우리 투구어 들어가자. 거기가 아마 여기였을, 여기 아닌가? 여기가 아마 그, 슈퍼무탄트 이던 거기고 은빛 봉우리광산이 한 이쯤? 볼트 20이니까 한 이쯤에 있나? 이쯤인 것 같은데 예, 거기고 일단 가게는. 가기 전에 어, 이게, 일단 탄약이 폭발탄이 20발. 예, 20발 갖고는 택도 없습니다. 좀 더 사야겠죠. 어, 뭐, 잡을, 잡던 말던, 일단은 그, 투구를 얻을 거야. 일단, 내관 상자는 하나씩 다 사주고요. 이거는 돈이 얼마 안하기 때문에 올 때마다 사! 괜찮아! 어, 어, 서플러스 아닌가 이거? 이렇게 있는 건 보급형, 이거 보급형이 아닌 것 같은데, 근데? 서플러스 아닌 것 같아요. 어쩜 우리, 우리, 우리 자리에. 어, 전기 부, 여기! 어, 이렇게! 왔어! 자, 대전 탄소 섬유 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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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red, 했, 했,, 했, 했고... 미니거 내 하는게 있을 텐데? 게틀링, 게틀링, 미니건... 미니건에 하는거는... 미니건, 미니건... 없네요... 어 이러면 타만약이 오 야 야 폭발탄 안 쐈잖아 야 야 나 뭐한거야 야 폭발탄 사러 왔는데 잠깐 폭발탄 21발 자 가보죠 어 뭐야 여기 뭐 어떻게든 뭐 다 죽일 방법이 있습니다 저 이쪽으로 가는게 아니라 대 뭐 대충하면 어떻게든 다 돼 배이무스건 뭐지 어떻게든 죽이라고 만들어놓긴 하더라구요 그 봐 그 뭐지 뭔수로 쓰던 이길순 있어 그 웨이스트랜드2에서 그 뭐지 어 그 있잖아 누나를 사탕처럼 사탕처럼 먹는 애가 이름이 뭐였더라 저기가 아 걔 이름이 뭐였지 초록..초록색 걔 반대로 가고 있었네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구름가자님 혹시 기억하시나 누나를 사탕처럼 먹었더네 웨이스트랜드2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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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걔 이름이 뭐였더라 맨날 사탕사탕 이러면서 쫓아나이더네 맨날 사탕사탕 이러면서 쫓아나이더네 맨날 사탕사탕 이러면서 쫓아나이더네 그 아무리 저기 정말 그 뭐지 한 피통이 한 한 한 400만대 400만대도 엄청난거잖아 걔는 혼자 8천이었어 혼자 피통이 8천이었던 걸로 기억해 혼자 싸우지도 않고 뭐 따라다니기만 하지만 맨날 사탕사탕 거리면서 잠깐만 여기 카사 여기서부터 카사도로가 있는게 아닐까 싶은데 8천이야 8천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요 한 8천정도 했었던거 같애 근데 혼자서 미친듯한 피통이였어요 미친듯한 피통이였어요 해독제? 그런거 없습니다 멀리서 다 죽일거에요 오기차 가까이 오기전에 오 오 그럼요 개특맥 레이저 엄청나죠? 손잡이 있는데 어서오세요 뭐 뭐 개특맥 레이저는 뭐 자 일단 폭발탄으로 바꿔주고요 힘이 어쨌든 버프아웃 하나 먹으면 만당되니깐 아 여기 갈때 카사도로 다 잡고 갔어요 제가 다 준원님 못보셨구나 여기있는 카사도로 내가 여기있는거 싹다 정리한거 그냥 가야 손쉽게 그냥 다 단 한대도 안맞고 뭐 뭐 다 방법은 있습니다 깨라고 만들어놓은거기 때문에 정말 내가 하면서 짜증났던거는 그것 그거였어 그거 뭐야 다크소울2였어 나 진짜 하다가 때려치려고 했던적이 한 두번데 그거 하다가 그 엘리스 매드니스 엘리트 아 매드니스 엘리스 리턴즈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마음 비우고 마음 비우고 예 하니까 뭐 다 깨긴 했는데 게다가 나는 방패도 안쓰는 그거였잖아 그냥 피하기로만 다했잖아 게다가 피통은 무조건 한 대 맞으면 죽는 피통으로 피통 하나도 안올리고 방패도 안들고 피통도 하나도 안올리고 뭐 스테인러도 하나도 안올리고 하하하하 그러고 깨잖아 그런데미치는 거야 막 머릿속에 쥐나는 거야 한 대 맞으면 다 죽으니까 쫄딱아한테 한 대 맞으면 죽으니 아우 어 근데 어떻게든 깨긴 깨더라고요 나 이쪽이 아닌거같애 나 열심히 가고 있는데 엇 아아 혼자 가신다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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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자 가신다 와아 혼자 혼자 먹으러 가신다 아아 부럽다 부럽습니다 자 맛있게 먹고 오시죠 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술병때문에 못 뵈는거 아냐 흐흐흐흐흐흐흐 아 그냥 그냥 예 그거 하는거지 뭐 아 나도 와인이나 한잔 먹을까 아니요 아니요 저번에 여행갈때 여행갔다가 가이드한테 받은게 가이드라고 해야되나 가이드는 아니지 받은게 하나 있어가지고 즉 설마 내가onse겠어요 근접이요 안해요 즉 근접안합니다 하기 싫어 우 minis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